신미식품 인조전의 총책임자가 윤시월입니다. 김유월, 너 정말? 넌 타락한 거야. 네가 어떻게 나한테... 너야말로 나한테 어떡해. 썬홀딩스 오태양 대표 말이에요. 그 사람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. 오태양의 과거요.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이상했어. 당신 그 사람 정말 몰라? 오태양 그 인간이랑 정말 아무 상관없는 거지? 오태양 대표를 볼 때마다 김유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요. 그 두 사람 너무 닮았거든요. 그 사람은 도대체 그룹에 대해 다 안뇽양을 받았을 때 우먼 잘 못 할 수 있는 헬메달을 한 번 가기.